사양이 안녕 오냐 윤희샘 안녕 반말하세요 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누까츠라 하네 아직도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뚜 뚜 뚜 뚜 뚜 뚜 뚜 뚜 뚜 뚜fert 호도캐쭈요잉 시작하겠습니다 게임 다 해보셨죠 설명해주세요 맞아요 저 뭐라는 판맬파티면요 FPS게임인거에요 이거? 오픈인게요 총선사 죽기면 되나요? 이게 보물상자를 먹으면 우승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물 상자는 다같이 견제를 해줘야 되고 보물 상자에서 우승 컵을 이제 3개 모으시면요! 알아서 하세요. 참고로 그 반짝이가 안내해주는 곳이 더 빠른 곳인데 어? 나 이거 못 보고 놀렸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이거 철판이 가려, 뱉이! 시작부터 개그 욕심이 너무 심하네! 아니 이게 어디 있어? 우와 이게 뭐야. 뭐야 이게. 정우준 던지기. 덤프. 이게 통이 바닥에 던져지면 통이 없어지.. 바닥이 없어지거든요. 우리도 보여요. 염산에 빠지면 죽은 거예요. 뭐냐고 해서 말해줬잖아 시키야. 우리도 보여요. 애덕만 죽인다 애덕만 죽인다. 애덕만 죽인다 애덕만 죽인다. 아니 왜 왜 왜 다 같이. 왜 왜 왜 왜 다 같이. 왜 대체 왜. 싸가지 없는 새끼가 형이 말하는지. 왜 꺼져 꺼져. 코를 달아. 야 너 왜 하지마. 야 버라색 죽여 버라색 죽여 아악! 아니 뭐야! 으어? 아 떨어지면 떨어졌네? 야 미친놈 안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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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꺼져 다 꺼져 안돼 안돼 야 요은혜 거림탔다 요은혜 개살만 하세요? 아 다 죽어 죽으시네 야 요은혜 자리 개꿀 명당인데? 요은혜 자리 개꿀 버려 물 빼! 물 빼! 물 빼! 아니 이거 운빨 어 벌집합 한번 써보자 어? 도망가는데 벌집 맞추면? 아까 복수해야지 가지고 원래 굶한테는 꿀을 줘야지 아니 이거 범위 왜 이렇게 넓어 굶한테 원래 꿀을 줘야 돼 아까 때린 사람한테 하는 게 나도 욱이 많다 나도 욱이 많아 굶한테 꿀을 줘야지 너! 너 진짜 깨 나오면 끝나는 거야 으악! 으악! 엘바지! 뒤져내는데? 허탈해서 나를 바꾸자 아 뭐야 불안하냐 아 이거 불안하냐 저 안 죽어요 이걸 안 죽어요 어차피 알지 안 죽으니까 알지 그러니까 해보는 거지 어허피 아이템을 한번 볼까 키가 15 나한테 왜 그래 형 칭찬 한 20가지만 해봐라 아 나 이미 트로피 먹어가지고 어쩜 열쇠도 없고 형님 죽겠는데요? 지금 죽으면 개꿀이죠 왜요? 야 열쇠 좀 다 흘려봐라 열쇠 좀 다 흘려봐라 아니야 지금 이겨주면 개꿀이지 난 구치의 피 3시로 다시 살아나는데 개꿀이지 죽어 그럼 아니 죽어 아 그렇다고 진짜 죽이네 아니 아니 꿀이라매 꿀이긴 한데 컨트롤 오케오케 alt 이동은 없나? ft 으으으으 히 으으으으 아 뭐야 저거 아이씨 익편이였네 아 한 번 맞을 때마다 밀려 났어 난구나 어려워 나 이런 거 진짜 없었는데 긴장해가지고 개 어렵네 이거 mash 아 지금 뒤로 간 거 같은데 게임이 없네 아 한번 맞을때마다 밀려나는구나 어려우다 이런거 진짜 못하는데 긴장해가지고 개어렸네 이거 사실 뒤로 간거 같은데 아 안돼 흑득도가 안보여 개잘해 나 왜 저러지 뭐야 쟤 늦게 잤다 뭐야 개잘해 어 어 눈 아파요 이제 아 아 아 야 이세바 너 잘하는거 찾았네 아 말함과 동시에 잠시만 아 잠시만 아 좀 시시네요 시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아 어 사상자로 하자 이거 귀신님 20가지만 해봐라 귀신님 제가 제가 귀신님이 오래될부터 팬이었는데요 아 귀신님 목소리도 정말 좋으시고 에이 아 뭐야 와 열쇠 떨군것봐 아유 환절기라 이거 아유 기침해버렸네 진짜 사양이 폰치기에 있지않나 어 어 2명 다? 어 2명 되나? 2명 다? 이거 직사인데 2명 다? 사양이 오 오 오 내가 먹었다 옆에 다 넣었어요 뭐야 저 새끼가 다 넣었어 아 이거 쉬워 아 이거 와 이거 테런이다 개재밋겠다 오 뭐야 뭐야 들어가요 오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조 clos 오 오 아 오 하 오 다 아 아 안돼! 접수 못했어! 와 겨울 났다 아 이거 재미있는데? 가지 맛있어 애도가 사형이가 정한거니까 아 왜 나한테 굴러올까? 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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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개웃기네 아니 이게 가능해? 아니 Y팀 떨어져요? 아니 왜 떨어져요 이거? 아니 방송 욕심 너무 흘렀다 아니 개웃기네 진짜로 아니 개웃기네 재밌었으면 됐어 개웃기네 진짜 명장면이었다 방금 아니 아까 다른 사람들 안 떨어지던데 아니 얼마나 맛집이면 계속 찾아와 아 나 때리기가 싫어 아 나는 아 나는 유리샘 때리기가 싫었니 아 이렇게 호시해야 돼 그래도 찾아온 손님이지 아 보여줘야지 인생은 30판이야 야 꽃감아 맛있게 먹어라 밥상 차려놨다 맛있게 먹어라 고마워 고마워 있지 않을게 있지 않을게 아 밥상 차려줬다 아 쟤 시체봐 야 너 혼자 써? 아니 공부한거지 너 혼자 쓰냐고 아니 와 기억력벌해서 점프도 없네 점프 없어 야 실험지 하나 보내 오케이 왜였어 아악 어디야 어디였어 어디였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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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나비 빨리 출발 아 아 아 아 밑에야 밑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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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야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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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라니까 가만히 있어 어 아니네 오케이 오케이 비비딩 아아 잠시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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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티배경 안되나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또 바뀌었어 야 어디가 어디가 어 뭐야 아니 한 번 더 하는거야 아니구나 아 나 한 번 더 해야지 웨잉 웨잉 어디였지 어 웨잉 차라리 열릴때까지 기다려 제발 오케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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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아아 잠시만 아니였단 말야 막했다 막했어 아이고 어 어 기타닐걸 아 거기냐 아 아니 어디야 어디야 ㅋㅋㅋㅋ 아 아니 이걸 한 번도 좋아 멜리여 아 아 이걸 한 번도 못 들어왔냐 아 아 2번 3번 통과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열 칸이야 아니 근데 간 다음에 돌릴 수 있지 않나 주사위에 던질 수 있어서 뭐야 이거 끝났는데 뭐야 끝났는데 아 아 이거 진짜 들어가 진짜 노잼 야 로켓 쓰면은 진짜 방송하는 새끼 아니다 야 노잼으로 하네 잘하면 견제하거나 할게 진짜 게임 재노짐이다 아휴 끝났네 저 담배너 피고 올게 아휴 재밌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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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돼 이래서 갖고 왔구나 끝나면 얘기해줘 끝났네 뭐 빨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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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피고 빨리 끝났 아 배고프다 아 뭐야 이렇게 되면 내가 끝내한테 뭐야 에픽 할 사람이야 연예 언니 에픽 하러 가자 아니 안 끝내도 재미없으니까 빨리 끝내 맞아 아 잠시만 뭐 어떡하라고 아 뭐 어떡하라고 아 아니야 아니야 하고싶은데 나 장난으로 그런거지 큐 큐 아니 왜 뭐 어떡하라고 진짜 개노잼이다 진짜 여기서 1 나오면 꿀잼 1 나오면 봐줄게 1 나오면 재미있게 빨리 포함하면 인정해 아 1이 나오겠냐고 솔직해 아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습니다 으아아아 이걸 열어놔 아 이 새끼 뭐하냐? 이기는건데 구신이야? 넌 왜 이동을 안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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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서 아니 궁금해서 궁금해서 왜팔했네 우리 웃으면서 하자 아 갇힌다 갇힌다 미니게임 선택 어디갔어? 포털 뭐야 뭐야 아 이거는 좀 재밌다 아니 서영이도 무시해야지 서영이도 무시해야지 아니 야 곶감이 한깃도 못먹었는데 무시 아 이거 완벽한 우승이네 이거 나는 사영언니가 먹으면 됐어 나는 그냥 즐기려고 했던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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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우리 곶감이 트롬피 하나 못맡으면 안돼 이 언니가 못참아 안돼 우리 애길 트롬피 하나 매기고 간다 내가 아하하하 미안하다 어 이거 정정 담당할게 보라색만 죽입니다 보라색만 죽입니다 보라색만 죽입니다 아 뭐야 과열도 돼 야 이세민 피봐 얘들아 주황색 주황색 잡아야 해 주황색 잡아야 돼 보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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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 주황색 잡아야 돼 야 증상 뭐야 증상 뭐야 여기 증상 뭐야 선생님 아우가 무릎을 꿀었습니다 아 우아 나 주황색 아니잖아 보라색이지 야 얘 눈 돌았어 얘 왜이래 야 얘 눈까지 돌았어 야 얘 눈까지 돌았어 얘 왜에 야 야 잠시만 잠시만 야 일로와 야 이거 뭐야 이거 막타만들어 막타만들어 어 뭐야 어 뭐야 야야 김규식 죽여 김규식 아 아 김규식이 안죽어 김규식이 안죽어 나이스 오 저 코인먹어 금사양 금사양 너 아까 나 때렸지 너 아까 나 때렸지 오 금장 막타맞다 야 죽고 나 죽어 금사양 죽어 안 돼 야 김규식을 죽여 나 잡아봐라 김규식 죽여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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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막타기 막타기 나이 firms 안atte 왕 제일 많이 주는 사람? 그럼 나일텐데 그래 에이펙스 할 사람 다 나갔어 다 나갔어 유리씨 혼자 남았어 유리씨 혼자 남았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